복주 개구리 뿅망치 스턴 그레네이드컨 위 아이템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정답! 럭키블럭 신규 아이템! 땡! 틀렸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군요 제가 원한 대답은 바로 상대방을 낙사시키기 땡!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 와우 개꿀딱지 개딱지 그래서 오늘은 크고 단단한 거대 럭키블럭 특집 상대방을 낙댐 혹은 낙사로만 처치해서 승리해보아라 키를 내기 위해선 무조건 때리기보단 와 사람도 새처럼 날 수 있구나 란 생각이 들 정도로 날려서 지구 내핵까지 내다 꽂아버리는 나락 챌린지 지금 시작합니다 참참참! 으이차 오오? 래쉬가 이번 무료 키트네? 그럼 그럼 올가미만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없지 오케이 첫 번째는 래쉬 너로 정했다 자 나에게 휘리릭 찹을 당할 상대는 누구냐 모랭이 침대 빈틈 발견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 침대 끝 어오어위어위어요 호호호호 ravoo 오요오이 어쩔 수 없었다고 텅 비어있는 침대를 어떻게 참나 아 이번엔 퍼렁이 간다 히리릭 챕 근데 느려 터진 올가미 쿨타임은 더 불편하다 에헤이 답답하긴 하지만 꿀잼을 놓칠 수야 없지 자 간다 챕 우와 이게 안 잡혀? 판정 왜 이래 으이 야골라 쿨타임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 녀석 3,000번 넘게 올가미를 돌린 후 자 다시 간다 히리릭 챕 에라이 그냥 내려와서 던져야겠다 챕 오 잡았다 살려주세요 이거 자리 잘 잡고 던져야 되겠는데 이쯤이면 괜찮을라나 챕 아 이런 아니 왜 낙사가 안되지 아니 이 정도면 오히려 구해주는 것 같잖아 아 이건 안되겠다 래쉬는 낙사 챌린지에선 안될 것 같고 해상구조대 챌린지에서 다시 보자 참참참 음 낙사 챌린지에 딱 어울리는 키트라 역시 근본뿐인가 가자 헌터 너의 화살로 적들에게 나락을 선사해 보는 거야 아 이걸 보고 화살을 쏜다가 아니라 싼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넌 뭐야 이거 기분이 좀 나아지는걸 집 앞에 이거 한번 까볼까 빡빡 아 아레스창 초반에 쓰면 애들 바로 골로 보낼 것 같은데 이렇게 나락으로 떨궈야 하는 챌린지에서 아레스창은 너무 세단 넌 봉인이다 저 커다란 거 뭐야 초 럭키블럭이 우리 집 앞에 떨어지는 그런 럭키한 상황인 건가 이건 우리 팀이라도 양보할 순 없다 간다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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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럽게 단단하네 터졌다 내 거야 내 거 다 내 거 망치 하나 겨우 먹은 건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컨텐츠 각이 아니야 이번에야말로 영상강 날카롭게 가보지야 럭키러키 빡빡 럭키러키 으휴 나세 에메랄드 다오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가자 테이저 빔 끝 어이 어이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오 마침 내 주머니에 바나나 껍데기가 쑥쑥쑥 하하하하 컷 또 누굴 떨궈볼까나 아 넌 뭐야 그래 넌 특별히 떨어지기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마 찌릿 아하하하 하하하하 엥? 이걸 사네 한 번 더 짜릿 에잇 죽어 아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이거 운이 좋구만 이번만은 살려주지 하하하하하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레이지 블레이드에게 참 교육을 당했다고 한다 서 살려주세요 제발 웨잉 깡딜로는 승부 볼 수 없어 그만큼 남들보다 더 단단해져야 돼 그리고 더 많은 넉백 아이템이 필요하지 하하 오랜만에 가보는구만 나와라 럭키블럭에 탑 그럼 간다 럭키 스플래시 키야 이건 언제여도 꿀잼이라니깐 그건 그렇고 개구리에 폭죽에 그레네이드 와우 미쳤다리 쿵쿵따 고고만 있어도 든든하구만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헤헤헤헤헤 자 꿀잼 갑니다용 하하 이거 완전 웃음벨인데 키야 하하하하 한 번 더 와 데미지도 0이고 낙사 성능도 확실하니까 오늘 챌린지에 딱이야 이번엔 폭죽으로 가볼까 우와 대박 컷 오 이거 바로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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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쉽지 않네 이걸 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꿀잼인데 정말 끊을 수가 없다니깐 와 이거 블럭도 터지네 이러면 침대 러쉬할 때 너무 좋잖아 어이 침대 끝 날아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지 아 이거 갑자기 죄책감이 드네 나 이래도 괜찮은 걸까 빨리 끝내주고 싶은데 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떨어져서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다 어 와 이건 홈런인데 하하하하 흠 퍼렁팀은 어떻게 공략해볼까 그래 개구리를 한번 써볼까 개굴 어이 두 번 죽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하하 이쯤에서 낙사에 탁월한 게 하나 있지 가자 다이노 급발진 컷 하하하하 위용 위용 위험한 무기는 압수합니다 호스피드 야야 어디 가 아직 너에게 보여줘야 할 락사쇼가 서른 마흔 다섯 번이나 남았는데 어 널 위해 뿅망치도 가지고 왔는데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돌아와 거긴 너무 떨어뜨리기 좋다고 컷 승리 는 했지만 뭔가 아쉬워서 한 판 더 해보려고요 아 너무 꿀잼이라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와 근데 옆집 너무 가까워서 바로 러쉬 올 것 같은데 난 못 지나간다 어? 방패맨까지? 완전 카운터구만 망했다 어떻게 하지?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간다 우와 핵이다 하하하하 자 드거지 어? 어? 와 핵이다 참참참 마무리를 찝찝하게 맺을 수야 없지 이번엔 옥 망치로 가볼게요 어? 청소기다 호호 각이구만 일로와 일로와 어서 나의 영상각이 되어달란 말이다 생각보다 맛있진 않네 퉁 하하하 컷 와 에메랄드를 저만큼 갖고 있었어? 이번엔 뭘로 해보지? 오호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야? 하하 에라이 몰라 막 쓰다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하하 도르마물 꿀잼이네 오오 낙사 성공 호탈건 이것도 낙사시키기 진짜 좋다 새로운 발견이었어 아 맞아 마이구미를 깜빡하고 있었네 또 저게 꽤나 달달하거든 뭐야 벌써 도착한 사람이 있네 실드부터 챙겨주고 텔레포트 우야 쨘 이런 건방진 까마귀 녀석 감히 날 낙사시켜? 진심 낙사각 모드가 뭔지 보여주지? 호스피드 널 닮은 까마귀 한방 끝 끝 끝 끝 끝 끝 그리고 그리고 방금 날 떨궜던 녀석에게도 한방 승리 낙사에 낙사에 의한 낙사를 위한 챌린지 성공 다음은 어떤 우순배를 찾아볼까?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 남 scrapp 해외 지äv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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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낙사에 낙사에 낙사 뱅 낙사에 빠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